안녕하세요! 지이구입니다! 오늘도 응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자기소개 한 번씩 갈까요?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이구의 슈이구 랍파 츄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이구의 뮤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가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세요? 저는 지이구의 보컬, 하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이구의 리더, 하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이구의 보컬, 테라입니다 테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이구의 보컬, 테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이구의 보컬, 테라입니다 지이구의 이와 서